아 저희 오늘 리더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꼈어요 언니모로 리더가 바뀌었어요 제가 막 정연이가 무대에서 깃질을 했거든요 30, 40대네 대박 대박 언니는 거의 40이 되지 1년에 8개씩 되고 내꺼에요 어 내꺼야 난 내고싶어 우리 변하지 않아 난 내고싶어 우리 변하지 않아 우리 변하지 않아 산하택시 이거 진짜 상꺼풀이 생겨요 다양한 내네밖에 없을 수 있거든 진짜로 나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진짜 웃겨 댓글 나사모미 사나하트 군것질 나연 누나 안경 냉장고가 있잖아 나연 누나 안경 냉장고가 있잖아 조금 물 떨어지는 거 나와볼까 아 근데 조금 물 떨어지는 거 나와볼까 아 근데 한 번 한 번 먹으면 별로 안 있을걸 난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V앱 첫 주 한양 먹방 한양에 나눠먹는 걸 그러면 처음이야 한양에 나눠먹는 걸 그러면 처음이야 한 번 먹어볼 수 없지 한 번 먹어볼 수 없지 한 번 먹어볼 수 없지 한양을 물 줘 먹을 거 먹으면 그게 그게 아니야? 그게 아니야 없지 않아? 있어 있어 그러네요 나연 어? 뭐라고? 읽어보세요 언니 읽어놨는데 안 뚫었잖아 언제 읽어놨어? 언니 읽어 어 어 언니 혼자 읽었어 나연 언니가 그렇게 돼 아니 갈게 뭘 갈게 해줘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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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다 뺏어먹는 거야 근데 우리 진짜 갑자기 느낀 건데 네 진짜 데뷔 때보다 진짜 V앱 편하게 한다 진짜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너무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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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다 발 진짜 안타 보여줘도 돼요? 정말? 찍고 있다 언니 조금씩 얼려먹게 안 될 것 같으면 안해봐 미쳐서 너무 그래 아니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 나도 소리를 듣고 춤을 추는 이 순간 이 느낌 또 봐 약발이 약발이 진짜 한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못먹겠던데 선생님 화났어? 왜 그러나? 리더님 때문에 알죠 안말 좀 바빠 원수 바빠 뭐야 원수 바빠 원수 바빠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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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했어 나 안했어 바이바이 이제 끊을게요 살려주세요 바이바이 찬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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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? 뭐하세요? 뭐하세요?